뭐야 얘 차에 누구 한 명 태워서 오는데? 예? 뭐야? quoi? 다이아몬드 나이스! 재킷! 나이스! 다이아원! 드디어! 자, 이제 한걸음 남았다 자, 특별한 놔둬! 오늘 마스터 지금은 300개! 오케이! 오케이! 와우! 어그는 좀 쏘는 것 같으니까 어그는 좀 쏘는데? 야, 거기! 아니, 차시 안나왔어 순간! 아... 엄지버튼이 안눌려졌어 아니, 아니, 안내려진다! 아니, 잠깐만! 자석 바꾸려고 그랬거든요? 이거 지금... 지금 잘못했다! 얘도 죽었네! 아, 이거 진짜 진짜 잘못했다! 잠깐만! 나 방금 어떻게 죽었어요? pulp 띵 띵 띵 띵 아멘 홀리 펑킹쉣 친구가 이미 있었어? 어 저 앞에 하나 있나보다 뭐야 스쿼트 잡은거야? 아니잖아 스쿼스 있네 아 진짜 아니 봐봐 얘 뒤에 여기 있는데? 지금 112매치 했네 누가 111 좀 신고 좀 여기 싸움을 그래서 끝나고 얘가 아까 마지막에 저한테 스쿼스 저한테 죽은 애죠 얘가 웃긴게 나만 보고 있어 뒤에 지나가는거 안보고 바로 뒤에 지나가는데 나만 봐 아 같은 클랜이라 그러는데 이거 티밍이네 이 새끼들 이거 와 와 튀어 올라갈수록 티밍 있다더니 진짜네 여기서 봐봐요 그러면은 봐봐 얘네가 이미 같이 이 자리를 다 쓰고 있어 이렇게 둘이 같은 클랜 달고 이렇게 분리하면 바보더라 뭐야 얘 차에 누구 한 명 태워서 오는데 뭐야 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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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얘네 이 쇼글래 얘 다른 애거든요 와 얘네 단체로 티미하네 제이 제이 제이앤비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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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아 아 어 어 어 와 이녀 이녀석 어 남은 남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얘를 봐봐 하나 둘 셋 넷 네명에서 팀이 하고 있어 스코드네 와아 소름돋았다 나 왜 안 쏘나 했네 하 fulfilled 해 승 승 승 승 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 얘는 왜 갑자기 쫓아왔냐 또? 설마 친구 아니지 또? 야 얘 개피아 개피아 해갖고 온 거 아니지? 상대방 왼각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건너주면서 예? 상대방 왼쪽으로 건너지기 클래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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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 좋고 아 구름 좋고 나이스 클래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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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언제 올라왔어? 아까 없었는데 아 나 진짜 돌게 했네